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절차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두 사건을 병합해 이재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국회 지형상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검찰이 불구속 기소 절차를 밟을 경우를 대비해 민주당은 총력 방어 태세에 나설 모양새입니다. 이재명에는 설 명절 뒤에 검찰에 출석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지난 10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논란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후 두 번째 피의자 신분 소환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와 3부는 이재명 소환 조사를 위한 막판 중지 중인데 지난 대선 때부터 이어져온 대장동 이슈이기 때문에 이재명 출석 시 질문할 문항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재명이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도록 하고 성남시에 큰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과 김용 그리고 유동규 등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인 428억을 약속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뇌물로 수수한 금액 중의 일부가 이재명의 선거 캠프 등 정치 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과 김용일을 구속기소했는데 검찰은 이들의 공소장에 이재명을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만큼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국회에서 회귀 중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은데 과반 이상인 160구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부결시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체포동의안 부결 시 검찰은 불구속 기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를 기정사실화하며 이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사법살인으로 규정하고 단일 대우를 강조하는 한편 규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원내대표인 박홍근이는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설 밥상에 윤석열 정권의 치부와 실정이 올라올까봐 전전긍긍하며 야당 대표 망신주기를 넘어 악마화에 여념 없는 모습이라며 내 편은 무조건 덮고 가리면서 상대편은 없는 혐의까지 만들어내 올가면은 윤석열 검찰의 수사는 가히 조작 수준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는 같은 날 의원 총회에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이라며 함께 싸우자 이러다 다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박범계는 국민이 이런 시대에 살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며 이럴수록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무도한 정권과 검찰에 맞서 싸워나가기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호소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상민 의원은 검찰의 기소에 맞서 국회에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를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악습을 극복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 주는 것으로 일정 부분 관례가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체포동의는 해주되 영장심사 단계에서 방어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불체포 특권이 부각될 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민주당의 체포동의안을 막기 위한 여당의 반격도 이어졌는데 국회 부의장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상정 시 표결을 기명으로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지는데 이름을 공개하자는 겁니다. 이는 추후 예상되는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겨냥한 법안 발의로 풀이가 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단일 대우를 강조하며 당내 결속 따지기에 나섰는데 민주당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이는 지난 주말부터 나흘간에 걸쳐서 당내 의원 전원을 포함한 원회 위원장들에게도 새 인사 전화를 직접 돌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재명이의 행보는 잇따른 검찰 소환에 따른 당내 비토 목소리가 거세지는 것을 막고 통합을 통해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철저히 해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법무부 그리고 검찰이 대장동 공소장을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에 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가 된 김만배의 공소장이 언론에 보도가 되자 검찰이 이 공소장을 언론에 흘렸다며 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지난 21일 민주당 대변인 박성준은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을 언론에 흘려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준은 이재명 대표가 뇌물 약속을 승인했다는 기사들이 쏟아진다며 검찰에 천인 공로할 언론 플레이와 허위 주장 그리고 왜곡으로 점철된 이 주장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준은 사실 무근이라는 말로 표현이 부족할 만큼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라며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외계인이라고 주장하라고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대표는 민간이 독차지하려고 했던 택지개발 이익 중 3분의 2가 넘는 5,500억을 공공환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민주당 주장처럼 공소장을 검찰이 언론에 흘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공소장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며 통상 절차대로 기소 후 7일인 어제 공소장 사본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국회에 공소장 사본이 제출되면 언론에서 의원실 취재를 통해 보도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민주당은 허위 사실을 전제로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검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의 허위 주장의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몰아붙였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 돼도 않는 주장을 하다가 법무부의 반박으로 개망심만 자초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 돌아가는 상황을 보호하니까 이재명이도 이제 조만간 작살이 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재명과 그리고 이재명 방탄에 나선 민주당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